엠 맥 시기 뭐야 여기가 저 survivors 이란 sense 그 다음 제 기억 그리고 이게 뮤직비디오가 출연한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천해드렸어요 내가 이거 확인해봐요 죄송해요 조금 늦은거에요 근데 이게 뮤직비디오의 뮤직비디오에요 그리고 아쿠라 게이코 그리고 영국의 서브 타이틀 롤맨 연운스가 여기있어요 그래서 예에에에에에에에 렛츠고 그래서 맨 솔직히 내가 처음에 리액션을 리액션한거에요 ㅇㄴ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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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워우 워우 ㅇㄴ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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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ㄴ ㅇㄴㅆ 워우 오오 나에게 내 마지막 amp 성 PF ㅇㄴㅆ threw 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 bree지 흐어어열 그런عل 으음 아으으읍 으이훠 어음 음 오오오오오오오 printers 맨, 이러는 gamer 학시간 safely 매우 적당한 jangan 那就 화면해 똑같이 저녁의 бал Srps 어머 토캇 익스텐션 이야 그걱 од evident 그래서 오케이 음 음 음 야 와우 given moments are timeless why do you need diamonds you know I'm saying 담자무즈 timeless I love that rhyme and also you know like that sentiment deco 다이아몬드 4에버 but he's saying 왜..왜..왜..왜 너는 왜 그런지? 메모리가 계속해서 모멘이 계속해서 알겠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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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다 맴들어 버려 머리털 다퇴 버려 음.. 아.. 음..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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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다 맴들어 버려 아.. 이 모든 닭들이 다 흘러 버렸고 그들이 다 흘러 버렸고 이 사람한테 그 사람은 마스크에 있는 크레인이나 뭐 혹은 내가 그들은 그들의 헤드가를 해외여야 혹은 뭐지? 근데 그들은 그들에게 그런거지 근데.. 아무튼 오케이! 아! 아 스팔 음! 아! 워어 와우 소나킷이 정말 유니크 이었 버스 2 와 이건 흑? 진짜로 이거 엄청 놀랬다고 생각했지 이 fights 하나도 tik 뮤비 비디오가 너무 맑몰인 것 같아 아주 심해지는 것 같아 사이카레트릭의.. 이 병원에 대한 위치 아... 아니요.. 아니요. 아, 병원에 대한 의상 그리고 모두 똑같은 거 같아 아주 심해지는 것 같아 되게... 뭐.. 디스토피한 를 입고 있고 액스 마키나 그리고 노트워치 인생의 환경이 그런 영상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을 보셨나요? 에스테리에 많이 난다 소닉으로는 너무 다른데 그리고 그는 그는 아주 결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너무 불쾌한 것 같기도 하고 ㅇㄴㅇ ㅇㄴㅇ? 정말 설명하지 않 gasp 근데 진짜 피싱다만 해도 재미있고 what is going on? what is going on? leave me alone just cut my belly just cut my belly crying fist I think that's a reference to something dude let me know what that is crying fist as in it's a bleeding fist maybe? I'm not quite sure the bathroom bleed I was blood born anyway flyer you know what I'm saying? 20년에 무인한 말이야 이는 33년 동안 돈을 먹지 못했지 33년에 100개의 픽이들 픽이들도 많은 것 같다 돈, 사실은 파이브, 뭐 아 아 잇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하핳하핳하핳하 와아아아아아아아아 음! 그 베이스에 넣지 않는다! 오우! 소나클리! 너무 많은 레이저! 이런 거 좋아해! 돌아가자! 와우! 와우! 렛츠 소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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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how his voice is so like like light tone if that makes sense you know what I'm saying. but the way he's spitting that shouty shit man that's something that I never expected from Nuxal you feel me and he's killing this shit and the lyrical content as well 이것뿐만니 그의 실시를 보면, 오랫동안 한 장면을 표하고 있는게, 히터는 반복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또 이런 한 장면을 지어놓은 것들이, 지금의 실시를 보기 전체적인 생각에 맞게 잘지 physiology 제가 한계에 말했지만, 이게 A1이야, 한계에 한계에 강한 내용들도 진짜 잘 맞아 근데, 돌아다니라, 돌아다니라 그리고 내가 말한지, 그리고 그 시비스도 이쁘거 정말 무슨 스토리인것들이Í다 어디에 있는 hem도는 정말 참여하는것은 이 배달의 배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키로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죄송해요. 내가 말할게. 근데 또 다른 캐릭터를 게임하고 그 아랫동안을 게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캐릭터를 게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캐릭터를 게임할 것 같아요. 다른 캐릭터를 게임할 것 같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wrrrrrr bourne 불 나 아키라 에이 앗 으핡 Takes 으ers 으엑! 으엑! 으앗! 앗 앗! 32 years after 2019 now it's 33 so it's 2020 right and then anyway anyway 으앗! 으앗! 와'll adlèl 아야야야야야야야 아 여러분들 리슨을 시청해 주싶어 이게 너무 잘 적립한거 아니야? 막.. 다시 돌아가고 나의 부위빛이야 그리고 또는 가을을을이 지금 어디야? 마음이 흘러 오우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두 빛끝한의 도사 넌 누구야 내가 내가 아닌 것 같다 나쁘지 않은 기분 어쩜 신이 태어나려나 크리스마스 이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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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는 건, 아팟가 입술에 적응할 것 같냐 게이코은 쿠라인으로 흑락을 입고 그리고 그 차를 마스카를 꺼내는 게 그 차를 마스카를 꺼내는 게 근데 그 마스카를 꺼내는 게 그리고 여기가 그 마스카를 꺼내는 게 그래서 마스카를 마스카를 그 마스카를 꺼내는 게 그 마스카를 꺼내는 게 그 마스카를 잃어버린 게 그 헤드카를 잃어버린 게 그리고 결국엔 나의 첫번째 차를 봐 내 첫번째 차를 엘란트라 근데 이제는 테슬라 그가 진짜 프로그레션을 보여주는 게 그에게서는 Where he was, where he's coming from, they didn't have meat, now he's, his wrists are all, you know what I'm saying? fill with, or whatever, and man, again, I gotta highlight this once again, his lyric ability is A1 on this song, man. I'm both songs pretty much. 그저 변화의 징통일걸 아폭클립스 여기 적응하네 아니면 낙자나 좀 마실래요? 드림 레이러 난 그냥 출근이나 할래요 LIVE NOW!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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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이브 라인에 태어났던 그 펀치 라인은 엄청나게 엄청나게 솔직히 말해보는 게 아무것도 없지 왜냐면 모두 잘 설명하네 근데 비주얼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얘기하셨는데 V.M.C.로 프로듀스 레벨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리리컬 컨텐츠 그리고 그는 글쎄요 리리컬 컨텐츠는 좋은데 랩을 디자인한 게 엄청나게 엄청나게 그리고 그는 랩 스킬과 그는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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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이 사람은 거의 10년 동안 그래서 그는 무슨 말이야? 그리고 뮤직비디오의 의미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그는 몇가지가 있었는데 흥미로운 것들은 흥미로운 것들은 제가 잊었을때 알려줘요 근데 이 앨범은 이 앨범은 어떤 곡을 듣고 근데 당연히 이 앨범을 듣고 이 앨범을 듣고 이 앨범을 듣고 혹시나 더 리액션을 만들고 이 앨범을 듣고 혹시나 더 리액션을 만들고 이 앨범이었는데 이 앨범이었는데 이 앨범이었는데 아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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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코에도 도와줘요 이 앨범은 이 앨범은 이 앨범은 구독해주세요 아쿠라